안녕하십니까 불스입니다. 오늘 HTML, CSS 27번째 시간 반응형 웹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기에 앞서서 반응형 웹이란에 대해서 제가 구두상으로 잠시 설명을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응형 웹이란 우리가 예전에는 PC 환경에서 주로 웹 문서를 보는 출력을 하는 환경이 PC 환경에서 이루어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새롭게 굉장히 많은 디바이스 환경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죠.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요즘 많이 이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 이런 환경들 소형 디바이스의 환경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PC 환경에서는 모니터가 크다 작다에 별로 그다지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 웹사이트에 가로폭스를 우리가 하나의 사이즈로 정해서 적용을 해서 웹 문서를 제작을 했지만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는 브라우저가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화면에 꽉 차게 항상 들어가죠. 그 들어갈 때 스마트폰이 제조사의 각각의 모델마다 스마트폰의 화면 사이즈가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태블릿 PC도 마찬가지죠. 태블릿 PC도 굉장히 많은 사이즈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내가 어떠한 문서를 만들 때 PC 전용 문서를 만들 때 예전에는 과거에는 PC 전용 문서를 하나만 만들면 됐지만 이제는 똑같은 문서를 하나 만드는데 그 문서가 어디서 보여질 건지 어디서 출력이 될 건지에 따라서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되겠죠. 만약에 PC 환경에서 본다, 스마트폰 환경에서 본다, 태블릿 PC 환경에서 본다 그거에 맞춰서 각각 설정을 해줄 필요가 있어진 겁니다. 그래서 반응형 앱이란 건 뭐냐면 그런 거 스마트폰 환경처럼 가로 사이즈가 굉장히 작은 화면에서 볼 때는 내가 만든 웹 문서가 어떠한 레이아웃으로 맞춰져라. 아니면 태블릿 PC에서 보일 때 똑같은 웹 문서를 태블릿 PC에 있는 브라우저를 통해서 웹 문서를 봐요. 그럴 때는 스마트폰과 다르게 어떠한 설정에 의해서 웹 문서가 보여져라. 또는 PC 환경에서 봐요. 그러면 PC 환경에서는 어떤 문서 레이아웃과 어떤 설정으로 화면이 보여져라. 라고 해서 말 그대로 어떤 어떤 반응에 따라서 웹 문서가 어떻게 출력 되는지를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반응형 앱은 무수히 내용이 많고 노하우도 하루아침에 키워지지가 않아요. 기존에 한 번 코딩하는 걸 가지고 어떻게 개발자가 3배, 어떻게 보면 3배 또는 3배 이상의 많은 코드 양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각 환경에 맞춰서 다 코딩을 해줘야 되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단순간에 한 번에 노하우가 생겨서 고수가 되지도 않고요. 많은 여러분들이 코딩을 해보면서 본인의 노하우를 쌓으실 필요가 있고 또 그 프로젝트 성격에 맞춰서 웹 문서 성격에 맞춰서 여러 가지로 여러분이 만들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거 이렇게 이렇게 한다 라는 거 기본적인 거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은 미디어 규칙, 규칙 중에 미디어 규칙을 이용하여 반응형 웹을 만들어 보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화면 3개가 캐쳐되어 있는데요. 가장 왼쪽에 있는 게 뭐냐면 PC 환경, 똑같은 웹 문서입니다. 별도로 만들어진 웹 문서가 아니고요. 똑같은 웹 문서인데 가장 왼쪽에 있는 게 PC 환경에서 봤을 때 똑같은 URL 주소를 치고 들어갔을 때 PC 환경에서는 이런 화면으로 보이고요. 일단 글자가 작아요. 그리고 좌우에 동등한 PC 환경에서 브라우저를 크게 할 수도 있고 자그맣게 조그맣게 할 수도 있죠. PC 환경에서는 브라우저 크기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크기를 유지하면서 이 좌우 여백을 항상 동등하게 나눠갔습니다. 즉 항상 PC 브라우저의 중앙 정렬, 가운데 정렬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게 이제 태블릿 PC입니다. 태블릿 PC에서는 항상 태블릿 PC 화면에 꽉 차야 되죠. 꽉 차면서 어떻게? 즉 좌우 여백이 없습니다. 여백이 없고 꽉 차면서 글자가 PC 환경보다는 커졌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스마트폰 환경입니다. 스마트폰 환경도 마찬가지로 태블릿 PC하고 마찬가지로 좌우 여백이 당연히 없어야 되겠죠.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없고 여기 어떤 거 글자, 글자가 태블릿 PC가 더 커졌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하는 방법 이런 거에서 간단하게 몇 가지 설정하는 것으로서 한번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를 먼저 살펴볼게요. 자 먼저 브라우저를 하나 띄워놓고 네 됐습니다. 자 보시면 먼저 HTML 이게 PC 환경인지 태블릿 PC인지 아니면 스마트폰 환경인지는 일단 무시하겠고요. 일단 이 HTML을 만든 뼈대, 뼈대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먼저 크게 바디 태그 안에서 크게 어떤 걸 랩 태그로 감쌌습니다. 자 디비전 태그를 이용해서 랩으로 아이디를 줘서 크게 감쌌고요. 다음에 그 안에서 덩어리가 하나, 둘, 셋, 네 개로 나눠진 거 확인이 됩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위에서부터 보면 자 헤더입니다. 헤더. 그래서 헤더에 별 내용 없어요. 그냥 헤더라고 타이핑 되어 있을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내비게이션 보면 리스트로 만들어 놓고 수직 구조를 수평 구조로 바꾸고 있습니다. 메뉴 1, 2, 3, 4, 5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결과물에 보면 메뉴 1, 2, 3, 4, 5 나타났고요. 자 세 번째 덩어리 컨텐츠입니다. 컨텐츠인데 컨텐츠 랩으로 일단 크게 감쌌고요. 그 안에 다시 컨텐츠로 이렇게 디브 태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별로 특별한 거 없죠. H2 태그를 이용해서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목적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문단 태그, P 태그를 이용해서 내용 글이 쭉 타이핑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포터 태그가 보이네요. 포터, 아니 디브 태그에서 포터가 보입니다. 그래서 서울산업진흥원. 자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만 해서 네 덩어리 헤더, 다음에 내비게이션 컨텐츠, 다음에 포터로 이루어진 웹 문서입니다. 자 이걸 갖다가 CSS로 어떻게 받는지 알아봅니다. 자 일단 미디어 규칙 이거는 이게 이제 반응형 웹과 가장 관련된 코드인데요. 자 이거는 일단 제껴두고요. 자 여기서부터 먼저 살펴보면 자 전체 태그 에스타리크 이용해서 자 마진 0이고 패딩 0입니다. 자 그리고 LI, 이 문서에서 사용하는 리스트 아이템의 모든 리스트 스타일은 어떻게 한다? 다 빼겠다고 논이라는 그 속성 값을 주어졌습니다. 여기서 리스트 아이템이라고 하면 여기겠죠? 여기 메뉴에 원래는 점점점이 있었겠는데 그 리스트 스타일을 다 빼버린 거죠. 자 본격적으로 그리고 덩어리 한 덩어리씩 CSS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먼저 가장 큰 거, 랩, 랩이 가장 외곽에 큰 덩어리죠. 한 덩어리, 자 이 덩어리는 어떤 속성이 있냐면 마진 속성을 0으로 주고 오토, 상하 0으로 주고 좌우를 오토로 줬죠. 어떤 거예요? 브라우저에 가운데 정렬을 하고 있다는 얘기 했죠. 가운데 정렬을 하고 있죠. 브라우저가 커져도 어떻게 해요? 가운데 정렬이 되고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가운데 정렬을 시켜놨고요. 다음에 그 안에서 큰 덩어리 헤더입니다. 자 보도 값을 1 픽셀 줬고 솔리드 구별하기 위해서 준거겠고요. 다음에 높이를 100 픽셀 줬습니다. 이 높이가 100 픽셀이고요. 다음에 H1 자 자손 선택자 이용해서 H1은 어디 정렬을 가운데 라고 해서 가운데 정렬 됐고요. 아무런 특이 사항이 없겠죠. 자 다음에 내비게이션 들어갑니다. 자 두번째 내비게이션 들어갔더니 이것도 식별 가능하게 해서 보도를 1 픽셀 줬겠고요. 다음에 UL, 오버플로어 히든 줬어요. 그 안에 플로트 레프트를 주기 위해서 오버플로어 히든을 준거겠고요. 자 리스트 아이템 들어가 봅니다. 자 수직구조로 되어있던 그 리스트 아이템을 어떻게 수평구조로 바꾸기 위해서 이런 수직구조를 수평구조로 바꾸기 위해서 플로트 레프트 준거 확인되시고요. 이 정도는 우리가 무수히 많이 지금까지 무수히 많이 했기 때문에 별 어려움 없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텍스트 얼라인 센터 줬어요. 가운데 하나 포개서 가운데 주기 위해서 자 위드를 20% 줬어요.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자 고정된 사이즈가 아니라 고정된 사이즈가 아니라 어떻게? 가로 사이즈, 리스트 아이템의 하나의 가로 사이즈를 20% 줬어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리스트가 존재하는데 리스트의 개수가 몇 개예요? 총 5개죠. 5개인 녀석을 봤다가 한 개, 에라이, 한 개 리스트 아이템 하나마다 어떻게? 20%씩 차지한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브라우저가 커져요. 커지면 어떻게 돼요? 전체적인 사이즈도 늘어나면서 그 안에 존재하는 메뉴의 사이즈도 가로로 커지고 있죠. 그죠? 20%니까 브라우저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20%를 차지해야 되니까 메뉴가 작아지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20%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높이는 그냥 60 픽셀이래요. 커지던 말던 브라우저가 커지던 말던 그냥 60 픽셀 고정적으로 쓰겠고요. 자 다음에 행간 60 픽셀이래요. 아 세로축 중앙 정렬을 하기 위해서 60 쓴 거 이해되실 겁니다. 자 다음에 보도값 1 픽셀 식별 가능하기 위해서 일단 보도값 하나 줬고요. 박스 사이증을 보도 박스 줬어요. 이걸 줘야지 똑같이 균등하게 20%씩 가져갔을 때 깨지지 않고 이렇게 일렬로 나열될 수가 있겠죠. 예전에 다 하여튼 내용이니까 별다른 설명 없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 컨텐츠 랩입니다. 자 보도 사이즈 1 픽셀 줬어요. 마찬가지로 식별 가능하게 보도 준 거겠고요. 다음에 랩의 컨텐츠 안에 있는 건 패딩 10 안쪽에 상하, 좌우 다 10 픽셀 들어가 있는 거 확인되시고요. 그 안에 H2는 보도 바텀에 1 픽셀에 두껴 줬대요. 여기 선, 가나다란 선 보이시고요. 마진 바텀은 10 픽셀 여기서 10 픽셀 또 떨어져서 공간 여백 생긴 거 확인됩니다. 별 특이사항 없겠고요. 자 포터입니다. 포터, 아주 특이사항 없겠죠. 높이 배개, 행간 배개, 가운데 정렬 됐고요. 세로축 가운데 정렬 됐고 텍스트 얼라인 센터 줌으로 해서 가로축 가운데 정렬 됐고요. 자 폰트 사이즈는 1.25, 1.52m, 1.5배 키운 거고요. 폰트 웨이트 볼드에 마진 0의 오토 마진 0의 오토 꼭 안 줘도 되겠죠. 뭐 어차피 가운데겠죠. 자 보도 1 픽셀 이렇게 줬고요. 보도 1 픽셀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줬는데 중요한 거 반응형 웹에서 아까 우리가 장표에서 살펴봤듯이 PC 환경에서는 PC 환경에서는 좌우 여백이 이만큼이고 폰트 사이즈가 이 정도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게 태블릿 PC로 가면 폰트가, 저기 좌우 여백이 당연히 없겠죠. 태블릿 PC는 없고 이렇게 그 폰트 사이즈가 커졌고요. 스마트폰 환경 가면 폰트 사이즈가 더 커졌습니다. 자 실제로 네 보면 자 이게 PC 환경이고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태블릿과 PC 환경을 지금 동영상 녹화를 하고 있는 여건상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직접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PC 환경 브라우저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걸 제가 줄여 볼게요. PC 환경에서 어느 정도 사이즈가 줄어들면 태블릿 PC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예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아무 변화가 없어요. 메뉴는 줄어드는 게 당연하고요. 좌우 여백도 그대로 있고 폰트 사이즈도 그대로입니다. 자 이렇게 계속 그대로다가 어느 정도 브라우저 사이즈가 딱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폰트 사이즈가 갑자기 커지죠. 커지고 브라우저 좌우 여백이 없어지죠. 이게 태블릿 PC 환경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반응이 있어요. 사이즈가 작아지는 반응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스마트폰 환경. 글자가 굉장히 커졌죠. 이게 스마트폰 환경의 그 CSS 스타일이 적용된 예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커켜볼까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태블릿 PC 좀 더 커지면 여백도 있으면서 PC 환경. 일반 우리가 PC 환경에서 보는 브라우저의 레이아웃을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기본 뼈대 굴더는 문서를 여러 개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자 보면 미디어 규칙을 씁니다. 자 미디어 규칙을 쓰는데 다 어디? 미디어 종류는 다 스크린이래요. 스크린에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그리고 엔드 연산자가 있습니다. 엔드를 주고 자 먼저 맥스 위드 이게 어디냐면 스마트폰 환경입니다. 가장 작은 사이즈부터 시작해서 가로 사이즈가 맥스 위드 값이 767 픽셀까지는 이런 속성을 쓰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자 이게 결국 스마트폰 환경 자 767 픽셀까지는 가로 사이즈를 100% 주겠대요. 가로 사이즈 100% 들어갔고요. 컨텐츠 랩의 컨텐츠 컨텐츠 레이 뭐냐면 컨텐츠 랩의 컨텐츠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죠. 이 내용의 P 태그 문단 태그는 결국 이 본문이겠죠. 본문 이 부분 본문의 속성을 폰트 사이즈는 3배 키웠고요. 다음에 폰트 웨이트는 볼드로 주겠다고 설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미디어 스크린 최소 브라우저의 그 가로 사이즈가 768 이래요. 그러면 768 보다 크고 768 이상 그리고 맥스 최대로 큰 게 959 픽셀까지 즉 768 픽셀에서 가로 사이즈가 959 픽셀까지는 이러한 속성을 쓴대요. 자 그 랩의 가로 사이즈는 100% 다 쓰고요. 컨텐츠 랩의 컨텐츠의 P 태그 위에서는 폰트 사이즈가 3 2m 이었죠. 근데 얘는 어떻게 1.5 2m으로 1.5배만 키운다는 얘기 했죠. 그리고 볼드로 주겠다고 그러니까 키우면 어떻게 돼요? 키우다가 768과 959 사이에 들어오면 폰트 사이즈가 적용되고 좌우 여백은 그대로 없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미디어의 스크린이고 그리고 어떻게 가장 작은 사이즈가 960 이래요. 즉 960 이상인 사이즈죠. 브라우저가 커져요. 그러다가 960 이상이 돼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감싸고 있는 랩의 위드가 80%래요. 80%이기 때문에 여기 10% 여기 10% 나눠가져서 좌우 공백이 생기고 여백이 생기는 거고요. 컨텐츠 랩의 컨텐츠의 핀은 컨텐츠 사이즈 1, 2m 그대로 원래 얘가 갖고 있던 아마 16 픽셀 정도일 겁니다. 16 픽셀의 크기 원래 보통 크기 갖고 볼드 웨이트만 볼드 체를 적용하겠다 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만 이렇게 살펴봤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반응형 웹을 할 때는 여러가지 환경 조건을 맞춰줘야 되고 여러분들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많은 수많은 그 코딩을 해보고 환경에서 많은 경험을 해보면 노하우가 생겨요. 지금은 그냥 속속만 변경해 봤는데 레이아웃 자체가 바뀌게 될 경우도 있겠죠. 가로로 뭔가 리스트가 보이다가 세로로 리스트가 보여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거는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이 응용을 해서 노하우를 많이 만들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거를 코딩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새로운 문서를 꺼내서 제가 저와 같이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문서를 꺼냈고요. 자 먼저 여기다가 html 태그를 넣기 위해서 div 태그를 넣어주고요. 세이브를 해야 되겠죠. 자 먼저 여기다가 id 아 랩이라고 할까요? 전체를 하나 감싸줄게요. 자 그 다음에 division 태그를 하나 또 넣어놓고 여기는 이제 헤더가 될 녀석이고요. 자 두번째 덩어리 아까 뭐 있었죠? 내비가 있었죠. 자 세번째 덩어리는 컨텐츠 컨텐츠 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div 태그를 하나 넣어놓고 컨텐츠라고 해줄게요. 자 마지막으로 어떤 덩어리 푸터 덩어리가 있었죠? 네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자 헤더에는 뭐 간단하게 h1 태그 정도 써갖고 h2a d2r 헤더 라고 타이핑을 해줬겠습니다. 네 이렇게요. 자 내비게이션에는 ul 태그 넣어서 리스트 타입을 이용해서 메뉴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텐츠 랩에는 h2 태그를 써서 어떻게 어떻게 뭐 써지겠죠? 나중에 카피해가지고 올게요. hr 태그 아니라 분단 태그 p 태그 사야겠죠? 네 이 내용도 카피해서 오겠습니다. 자 푸터에는 뭐 별 내용 없겠죠? 네 이렇게 포털하고 타이핑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스타일 시트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랩트에 먼저 스타일 시트를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사이즈는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는 마진 여기서 0 가운데 정렬시켜서 오토를 주도록 하겠구요. 그 다음에 음 헤더 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떤건 컨텐츠 랩 태그가 있어야 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푸터가 있으면 되겠죠? 네 자 간단한 것부터 여기서 일단 마진 줄 필요 없겠죠? 자 이거를 전체 태그 기초 값을 좀 주고 들어갈게요. 자 마진하고 패딩을 0으로 주고 들어가겠습니다. 패딩 0 됐구요. 자 그 다음에 라이도 나올 거니까 아까 나왔었죠? 리스트 태그에 리스트 스타일 빼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헤더로 좀 가서요. 헤더에다가 보더 값을 좀 줘서 눈에 잘 보이게 일단 예제니까 눈에 좀 잘 보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높이 높이는 한 100 정도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헤더에 아까 H1 태그가 있었죠? H1 태그에 정렬을 센터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비 내비도 속성을 주도록 하는데 내비 같은 경우에는 좀 잘 보이게 이것도 보더는 마찬가지로 1 픽셀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내비에 UL 자 라이의 수직 코드를 수평구조로 바꿔야 되니까 플로트를 쓸 거니까 오버플로어를 어떻게 히든으로 일단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에다가 플로트 속성을 레프트를 주도록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위드 가로 사이즈를 20% 균등하게 똑같이 나눠 갖기 위해서 자 높이는 뭐 한 50 정도 줘볼까요? 네 그 다음에 가운드 정렬을 하기 위해서 라인 A10도 똑같이 50 픽셀 주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얼라인은 센터 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박스 사이즈를 보더 박스를 보더 박스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랩 부분인데 이 랩 부분 일단 보더를 줘야 되겠죠? 솔리드에 이렇게 주겠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컨텐츠 랩에 컨텐츠가 있었죠? 자 컨텐츠에다가는 여기 약간 이렇게 떨어져 있죠? 패딩 좀 줄게요. 패딩 10 픽셀 정도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살짝 라인 들어가 있죠? 그래서 컨텐츠 랩에 컨텐츠의 H2 태그였죠? 보더 바텀 1 픽셀 솔리드 이 정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간격이 약간 떨어져야 되니까 마진 좀 줄게요. 마진 바텀 에다가 1 픽셀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포터 들어갈 포터 밑에 있네요. 포터 는 보면 특별한 거 없고요. 높이 정도 좀 줄까요? 100 픽셀 그 다음에 라인 해이트 똑같이 100 픽셀 그 다음에 텍스트 온라인 센터 포터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보더도 좀 줘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폰트 사이즈만 좀 키워줄까요? 폰트 사이즈를 EEM으로 하고 폰트 웨이트 정도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한번 할게요. 네 됐습니다. 글 내용이 없으니까 좀 이상하죠? 그래서 글 내용은 좀 복사해 볼게요. 글 내용 여기 서울산업진흥은 문구는 텍스트는 어차피 더미 텍스트이기 때문에 복사를 해서 좀 재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고요. 네 됐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사이즈가 커지던 작아지던 항상 그때 똑같죠? 그죠? 자 이걸 갖다가 변경을 하기 위해서 그 미디어 규칙 태그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골뱅이로 해서 미디어에다가 스크린 일대 그리고 엔드 맥스 위드 멀리서 한 800 정도 줄까요? 800 픽셀 됐고요. 다음에 그대로 복사해서 이게 스마트폰 환경 태블릿 다음에 PC 환경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드 미니먼 위드가 801이 되어야 되겠죠? 801이 되고 다음에 맥스 위드가 최대가 예를 들어서 한 1000 네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거는 1001이 되면 되겠죠? 그러면 모든 사이즈를 다 커버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나눠 놓고 나서 이 위가 스마트폰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태블릿 PC 다음에 PC 환경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스마트폰 환경일 때 랩을 위드를 100% 를 하겠다. 100%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글자 키워 볼게요. 컨텐츠 랩에 컨텐츠의 P 태그였죠? P 태그에 폰트 사이즈 3M으로 3, 2M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폰트 웨이트는 볼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대로 좀 재활용할게요. 에어코드 자 태블릿 PC도 만장에 100% 주고요. 가로가수는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만 1.5로 조금 확대되는 폭을 줄이고요. 그 다음에 어디있죠? 이거는 그냥 1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80%로 PC 환경에서는 80%로 줄일게요. 자 다 된 것 같고요. 일단 확인을 좀 테스트 해봅니다. 자 1001 픽셀 이상일 때는 뭔가 좀 이상하죠? 그렇죠? 여기서 여백이 없어야 되는데 여백이 있고 PC 환경에서는 여백이 없네요. 오히려 뭔가 설정이 잘못된 거 아닌가 다시 코드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여기가 민이죠. 이게 민 민 위드 고 된 것 같죠? 최대가 800 그리고 800일에서 1000까지 다음에 1000일 다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PC 환경 태블릿 다 되겠죠? 그래서 1000 픽셀 이상일 때는 좌우에 여백이 있고요. 가운데 정렬하고 다음에 글자는 디폴트 크기로 1,2M으로 되겠고요. 다음에 1000 픽셀 이하 에서 800까지 801까지는 1.5배 커진 글씨에 여백이 없고요. 다음에 또 줄어들어요. 그러면 글자 완전히 3배 3,2M으로 커진 거 확인될 겁니다. 그리고 메뉴가 퍼센테지로 했기 때문에 조그말때 화면이 조그말때나 커질때나 메뉴가 전혀 레이아웃이 깨지지 않고 메뉴의 가로 사이즈가 늘어나는 거죠. 메뉴에 가로 사이즈 넣는 게 여기에 보더 값을 안줬나요? 보더 값을 좀 줘볼게요. 그러면 조금 더 잘 보일 수가 있겠죠. 보더 1픽셀 솔리드 이렇게요. 그러면 이 폭이 화면이 피셔 화면이 브라우저가 커지면 커질수록 커지겠죠. 이렇게 계속 커지는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코드를 같이 한번 해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반응형 웹은 개발자의 수고가 3배 이상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여러가지 환경을 따져야 되고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간단한 설정만 해봤고요. 여러분들이 꾸준히 많은 프로젝트를 해보면서 노하우를 키워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고 다음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